오는 9월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감리교 목회자와 평신도들로 구성된 바른감독선거협의회가 부정금권선거 척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바른감독선거협의회는 암행감시단을 조직해 후보자의 선거운동 활동을 감시하고 인터넷 부정선거고발센터를 개설해 부정선거를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등 선거 부정을 근절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또 부정선거를 적발했을 경우에는 증거무를 확보해 법적 소송에도 나설 방침입니다. 협의회 총무인 지학수 목사는 지난 8년 동안 감독선거 관련 소송이 106차례나 진행되는 등 선거 부정을 척결하기 위한 교단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보다 실천적인 개선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